네, 김동완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시다시피 세제 개편 이슈가 핫하죠. 그래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궁금한 부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20년 만에 드디어 상속세가 개편이 되면서 잔여 공제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5억 원까지는 그렇다면 현금을 뽑아서 주든, 계좌이체를 하든, 집으로 상속을 해주든 간에 그렇다면 세금이 0원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우선은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현행 세법에서도 일괄 공제 5억 원이라는 부분으로 사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다시피 5억까지는 상속세가 없다. 배우자가 있으면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잔여 공제가 5천에서 5억으로 상향됐다는 의미가 사실 기존에는 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기초공제 2억 원과 잔여 1인당 공제 금액이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과 일괄 공제 5억 원 중 둘 중에 큰 금액을 적용하게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잔여 1인당 5천만 원 플러스 기초공제 2억 원으로 했을 때 5억 원을 넘기가 과연 쉽느냐? 사실 잔여가 7명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제 경험으로도 잔여가 7명 이상 있는 상속세를 경험한 적이 사실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정에서 일괄 공제 5억 원을 적용받았기 때문에 5억까지는 원래부터도 상속세가 없었는데요. 잔여가 1인당 공제 금액이 5억 원으로 상향되면서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그래도 잔여가 2명, 3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잔여 공제 금액이 5억 원으로 상향이 되면서 잔여가 2명, 3명일 때는 잔여 공제 금액이 상속공제 금액이 10억 원, 15억 원으로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돼서 5억 원까지도 어차피 상속세가 없었지만 개정안이 적용이 된다 그러면 10억, 15억 원까지도 상속세가 없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저기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통상적으로 재산 한 10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안 내도 된다. 그리고 잔여 2명일 경우에는 잔여 공제는 10억, 배우자 공제까지 더하면 최대 40억 원까지 상속세를 안 내도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익히 5억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라고 알고 계시고 배우자가 상속 당시에 계실 때는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더해서 최소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어서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은 10억까지는 우리나라가 상속세가 없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자녀가 2명이 있고 배우자가 있는 가정에서 상속이 일어나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초공제 2억 원과 잔여 공제 2명이니까 10억 원, 그리고 배우자 공제 5억 원이 적용돼서 총 17억 원의 상속공제가 적용되는데요. 여기서 특이한 점은 배우자 공제 금액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라서 이제 40억까지 상속세가 없느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제 조금 더 정확히 정리를 하면 기초공제 2억 원과 잔여 2인, 그래서 잔여 공제 10억 원, 그리고 배우자 공제를 여기서 30억 원까지 받게 되면 총 42억 원의 공제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웬만한 그런 좀 자산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플랜을 잘 세우면은 사실상 정말 상속세가 영원히 나올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우자 공제 산식 자체가 조금 까다롭게 돼 있는데요. 배우자 공제를 30억 원까지 받으려면 사실상 상속재산가액이 70억 원을 넘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30억 원 전부 다 받기는 또 쉽지가 않습니다. 약간 좀 비례적으로 공제 한도가 올라가는군요. 맞습니다. 그래도 그 정도 대단하네요. 예전에는 거의 얼마 안 됐었는데 진짜. 맞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30억이 넘으면은 이전에 그 상속세율 구간에 보면은 상속세율이 무려 50%였는데 최고세율 구간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인지 또 이번 개정안이 중산층의 세 부담을 낮추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데 실제 재산 규모가 어느 정도인 분들이 가장 많이 혜택을 받을까요? 맞습니다. 정부 안에서도 중산층에 대한 세 부담을 좀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세법과정안을 신설했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두 가지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우선은 보시는 바와 같이 현행세율표하고 정부 안에서 내놓은 개정안의 세율표하고 보시면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을 같이 건드리는데요. 우선 최고세율 구간을 보시면 현행세법은 5단계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돼 있어서 10%부터 50%까지 세율이 적용됐던 반면에 정부 안을 보시면 이제 마지막 부분 50% 세율 구간 부분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당초에는 30억을 초과하면 50%를 적용받던 것이 이제는 10억 원을 초과하면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40%를 적용받게 되는 부분이 이제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첫 번째 세율 구간 10% 세율 구간에 보시면 당초에는 1억까지 10%였잖아요. 근데 정부 안의 개정안을 보시면 2억까지 10%가 적용되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부모님으로부터 2억 원을 전세자금이든 결혼자금이든 형태로 증여 받게 됐을 때 세금이 이제 단순히 2억 원을 받았다. 저희가 현행법상 부모님으로부터 2억 원을 받게 되면 현행 세율표에 따르면 이제 20% 세율 구간에 적용을 받게 돼서 총 증여세가 3천만 원이 나오게 되는데요. 개정된 세법으로 적용을 받게 되면 이제 전부에 대해서 10% 세율을 적용받게 되기 때문에 2천만 원의 증여세로 약 1천만 원의 세금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구체적으로 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이게 이제 실제로 재산규모가 어느 정도인 분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나요? 중산층의 세 부담을 목적으로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 5억인지 10억인지 약간 그런 금액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액 시뮬레이션 해봤을 때 사실 뭐 100억, 200억 자산가 분들이야 어차피 최고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그 효과가 미비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자산가액이 20억에서 30억 정도 되는 자산가 분들의 어떤 상속세 부담이 가장 직접적으로 덜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숫자를 기준으로 좀 예를 들어보면요. 상속재산이 예를 들어서 20억인데 우리가 일반적인 가정의 구조가 배우자와 자녀 2명 이런 가정을 예시로 들어보면 이제 종전에 말씀드린 그 공제 금액과 같아요. 기초공제 2억 원 그리고 자녀공제 10억 원 2명이니까요. 그리고 배우자 공제 최소 금액을 산정해서 5억 원이라고 했을 때 개정안에서는 17억 원이 무려 공제가 됩니다. 그런데 현행세법상에서는 사실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 10억 원을 공제한 거죠. 그래서 현행세법상 20억 원에서 공제 금액 10억을 뺀 10억 원에 대한 세금이 상속세가 약 2억 4천만 원이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개정이 되면서 17억 원을 공제받게 되면 3억 원에 대해서 세금이 나오게 되고 또 세율 구간 10% 구간이 또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이때 나오는 상속세가 약 4천만 원. 그래서 약 2억 원 정도가 절감이 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대략적으로 한 재산이 한 20억 정도 있는 그런 중산층이다. 20억이 중산층인지는 잘 모르긴 하겠으나 좀 더 약간 좀 상층에 가깝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무튼 간에 거기에 대해서 단도지입적으로 이렇게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 다 계산해봤을 때 2억 원 정도의 세금 절감 효과가 있다. 그렇게 이제 좀 단순화 시킬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속세는 특징상 거액의 세금이 일시에 과세되기도 하고 예측할 수 없다는 특성상 연부 연납에 대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10년을 쪼겨낼 수 있게 하면서 한 해에 내는 세금이 천만 원 이상 되면 연부 연납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부담도 덜어졌고 연부 연납에 대한 것도 길게는 10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는 상속세가 정말 두려워서 자산을 급하게 처분한다던가 급하게 대출을 일으켜서 뭔가를 세금을 내야 된다던가 이런 현상들은 조금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약간 좀 단골 손님이긴 해요. 어떤 주제냐면 현금 증여. 이것도 약간 운영하신 채널에서 상당히 좀 인기를 끈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한도지입적으로 A팀 기기로 돈을 빼서 자녀에게 주는 그런 부분이 어떤 경우에 좀 문제가 되는지 예를 들어서 하루에 이 금액 이상 뽑으면 뭔가 안 된다. 국세청에 걸린다. 그런 기준이 있을까요? 요새 워낙 유튜브를 키면 항상 보이는 게 현금 인출을 하면 세무조사를 받는다. 온 가족이 털리게 된다. 이런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저도 상담을 오시는 납세자분들이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다. 불안해서 가족끼리 돈이체도 못하는 거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계좌이체를 단순히 천만 원, 이천만 원, 1억 원 이렇게 이체를 한다 그래서 세무조사를 당장에 받거나 이럴 이벤트는 사실 없습니다. 다만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주는 일반적인 목적 자체가 자산 형성에 있기 때문에 자녀가 이 돈을 가지고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거나 전세 보증금을 올리게 된다거나 이런 자산을 형성하게 되면서 조사를 받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이 현금들이 어디서 난 거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해명을 하고 소명할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때 이제 적발이 되게 되는 경우가 사실 비중적으로는 가장 많고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자산을 형성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그냥 계좌이체를 해서 생활비를 쓴다든지 이런 형태로 했을 때는 세무조사가 나오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부동산을 샀을 때 자금 출처가 부족하신 분들이 자금 출처 조사를 받아서 출처가 불분명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상속이 일어났을 때 고인이 되신 분의 10년치 금융계좌를 조사하면서 이제 출처가 없는 현금 인출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받으면서 이 부분들이 이제 적발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이벤트가 없다면 사실상 과세가 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들도 현실적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하루에 뭐 한 천만 원 이상 뽑는다? 그러면 자동으로 뭐 약간 보고가 된다든지 약간 그런 시스템이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제가 알기로는 06년도에 이제 신설된 법안으로 알고 있는데 고액 현금 거래라고 해서 은행에서 혹은 ATM에서 천만 원 이상 인출을 했을 때 은행에서는 의무적으로 FIU라고 하는 금융정보분석원에 그 정보를 넘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바로 이제 극세청으로 들어가서 뭐 조사의 원인이 된다기보다는 어떠한 자금 출처 조사나 상속 조사를 하면서 거기에 쌓아놨던 자료들이 조사에 활용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천만 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씩 한 9번 뽑으면 상관없고 그런 건가요? 보고가 안 되는 건가요?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금융계좌 조회를 하다 보면 꼭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어르신께서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으셔가지고 천만 원 이상 뽑으면 뭔가 문제가 된다더라 라고 하셔서 뭐 500만 원, 900만 원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계속 인출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경우에도 천만 원 이하면은 보고가 안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여쭤보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그런 반복적인 인출 거래도 의심 거래라고 판단이 된다면 자체적으로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대적인 건 아니다 라는 거를 기억하시고 혹시라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피해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점포를 달리해서 은행을 달리해서 인출을 하시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정리하면은 일단 하루에 뭐 천만 원 그 정도 되면은 이제 자동으로 이제 보고가 될 수 있는 거고 천만 원이 안 된다 하더라도 뭐 지속적으로 큰 금액을 계속해서 뽑다 보면은 은행 자체적으로 이제 또 뭐 이상거래라고 해서 이제 보고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나마 좀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약간 은행을 좀 달리해서 뽑는 그런 방법이 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잘 감안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거 해서 뭐 일반적으로 생활비에 쓰거나 그런 게 아니라 뭐 자산 형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사용을 하면은 역추적해서 걸린다. 그렇게 이제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통계적으로도 나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통계적으로도 나와 있는데요. 본인 가게에서 부동산이 자산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70%가 넘는다라고 하죠. 그렇죠. 일반적으로죠. 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목돈이 생기면 그 돈이 사실상 대부분 부동산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부동산 취득은 항상 세무조사의 이벤트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부동산을 취득하실 때는 아 내가 투명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소명을 할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거를 염두해 두시고 자금 계획을 세우시는 게 맞습니다. 어차피 국제청은 당신 이 자금 어디서 났는지 입증해보세요 라고 우리한테 질문을 던지기 때문에 이거를 뭐 친인척 계좌를 통해서 우회 증여를 받든 부모님 계좌에서 인출을 해서 입금을 해서 취득을 하든 어차피 내 통장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이 어디서 났습니까? 라는 거는 아무리 돌고 돌아도 내 소득으로서 입증할 수 없다면 이제 어떤 매출 누락이라든지 아니면 편법 증여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다 추징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가족 간 돈 거래에서 차용증을 제대로 안 써가지고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뭐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약간 이런 문제되는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차용증에 꼭 들어가야 될 항목은 무엇일까요? 크게는 이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20년도, 21년도에 주택을 구매하신 분들이 차용조사를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차용증을 제대로 썼느냐 아니면 원리금을 제대로 갚고 있느냐 뭐 이자라든지 증여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잘 처리가 됐느냐라는 부분을 점검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세청이 일괄적으로 보는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이번에 있었는데 첫 번째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돈을 빌리는 행위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돈을 갚아야 되는데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원리금을 매달 불입을 하게 되잖아요. 부모한테 빌릴 때도 똑같은 형식을 취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금이든 이자든 매달 일정 금액을 내가 차용증에 쓰여진 대로 갚았을 때는 사실상 뭐 차용이 부인당하거나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세금이 근데 왜 부과가 됐느냐를 봤을 때 결국은 이자소득세를 과세당한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나 진행자님이시나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법에서 정하는 이자율이 시가가 4.6%입니다. 그런데 증여세법에서는 이런 규정이 있어요. 부모한테 돈을 빌릴 때 당신이 연간 이득 보는 이자 차익이 천만 원이 안 되면 우리가 굳이 이자를 받지 않아도 용인해 주겠다. 증여 문제를 삼지 않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원금의 4.6%를 곱했을 때 천만 원이 안 되면 그럼 무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 금액을 그래서 역산을 해보시면 약 2억 1,700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2억 1,700만 원 곱하기 4.6%를 하면 연 이자가 998만 원 정도가 계산이 돼요. 꽤 남아요. 근데 이제 이게 천만 원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천만 원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자를 주지 않아도 증여세 문제를 삼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제가 조사 대응을 하면서 그분들이 썼던 차용층들을 보니까 그냥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차용층을 다운받았더니 이자가 그냥 4.6%로 적혀 있어서 뭐 그거대로 작성하고 이자를 지급하신 거죠. 근데 사실 원금을 보니까 뭐 2억 원 혹은 1억 5천만 원인 경우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국세청이 그걸 봤을 때 무이자로 해도 되는 금액이지만 당신 이자를 줬기 때문에 이자소득세는 과세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자소득세가 생각보다 적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 2억을 빌리고 50만 원씩 제가 이자를 부모님께 드렸을 때 연이자가 6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이자소득세가 무려 27.5%입니다. 그렇게 비싸요? 네. 15.4% 아니었어요? 저희가 이제 금융기관에서 빌릴 때는 15.4%의 세율로 과세가 되지만 비영업대금이라고 해서 이제 이거를 이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해서 4인간의 채권 채무 관계에 대해서는 27.5%를 과세하게 돼 있습니다. 600만 원에 27.5%를 하면 약 165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걸 이제 20년, 21년 조사다 보니까 3개 년치, 4개 년치가 쌓였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이사 가산세 3개 년치를 더하니까 거의 천만 원에 가까운 세금을 맞으신 분들이 이제 많이 있었고 그거보다 차용 금액이 크셨던 분들은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은 이자소득세를 내게 됐는데요.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고객분들께도 혹시라도 이제 차용증을 작성했는데 굳이 무이자로 해도 되는 걸 이자를 설정했다라고 했을 때는 아, 이거 무이자 차용증으로 바꾸셔라라고 좀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이자 금액이 연간 천만 원까지는 무이자가 가능하다. 맞습니다. 대략 2억까지는 괜찮다. 2억 한 1, 2천까지는 괜찮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천만 원이 안 되면 그 이득보는 이자에 대해서 증여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거죠. 좋은 팁이네요, 진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은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생각보다 중요하지는 않구나라고 느꼈던 부분인데요. 차용증을 언제 작성했느냐라는 겁니다. 저희가 사실 돈을 빌리는 행위를 할 때 부모님하고 하는 거다 보니까 차용증 굳이 작성하지 않는 경우들도 더러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국세청 입장에서는 당신들 우리가 세무조사하니까 방금 작성해 가져온 거 아니야? 라고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거꾸로 우리가 돈을 진짜 빌렸을 때 작성한 겁니다. 라는 증거를 남기기 위한 행위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에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익히 알려진 방법이 내용 증명을 보낸다. 아니면 등기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는다. 아니면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는다. 뭐 이런 방법들이 익히 알려진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이제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그 부분이 생각보단 중요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됐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심플하게 그걸 입증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대체 안으로 사실 뭐 그냥 차용증을 작성해놓고 카톡으로 발송을 한다던가 이메일로 발송을 해서 서로 주고받는다던가 그럼 그 날짜와 기록이 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도 입증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멀리 가지 않고 돈을 들이지 않고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아무래도 그래도 세무서라는 공기관에 들어가는 서식이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형식을 갖추면 좋지 않겠냐라고 해서 차라리 그럴 때는 동사무소에 가서 두 분이 인감증명서를 띄신 다음에 날짜가 나오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제 인감도장을 찍고 서로 보관하시면 어찌 됐건 우리가 돈 빌릴 때 서로 합의를 한 거다. 라고 이제 의사표시 할 수 있는 걸로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차용을 입증받기 위해서는 어찌 됐건 매월 내가 원리금을 상환했고 앞으로도 꾸준히 갚아 나갈 거다라는 의사표시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이 2만 명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몇 년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좀 많이 올랐죠. 그러면서 집 한 채 가지고 있다가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도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실제 상담 케이스 중에서도 줄일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약간 세금을 많이 내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이런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고 제가 이제 사무실이 서초동에 있다 보니까 반포에 계신 분들, 잠실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을 많이 뵙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간혹 이제 있는 케이스인데 뭐 할머님이세요. 그랬는데 이제 옛날에 3, 40년 전에 주공아파트 시절 때부터 취득가액이 사실 1, 2억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그때는 그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평생 거기서 자녀를 키우시고 살아오셨는데 그냥 세월이 지났는데 운이 좋아서 그 주택이 또 재개발이 되면서 뭐 이것저것 하면서 주택값이 그냥 4억 40억 원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사실 그 원주민분들의 상당수 특징은 이미 이제 연세도 많이 드셨고 하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그 강남의 생활권이나 물가 수준에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사실 집 한 채만 딱 비싼 거 들고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이제 상속을 맡게 되면 사실 그들의 자녀가 이제 아파트는 유동성이 있는 자산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40억짜리 주택을 지금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상속을 받게 되면 5억 공제 딸랑 받고 35억에 대해서 거의 10억 원에 가까운 상속세가 나오거든요. 자녀 입장에서는 이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이제 아파트를 급하게 처분하거나 아니면 대출을 많이 받고 상속세를 내거나 하는 행위들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그럼 이걸 막을 수 없었냐라고 했을 때는 어찌 보면 부동산이 이제 등락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10년에서 20년의 기간 동안 사실 이제 사전 증여라든지 이런 타이밍에 맞춰서 자산을 조금 자녀들한테 사전에 좀 분배를 하고 했었던 행위가 좀 있었다면 10억 원에 대한 상속세를 맞을 일은 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강남 부자들은 또 부동산 증여를 하지 않고 매매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실 뭐 강남 부자라는 건 제가 조금 이제 그 어떤 호킹을 하기 위해서 어떤 멘트를 썼던 것이고요. 사실 이제 증여를 하지 않고 매매를 하는 행위는 사실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상담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폭발적이고요. 주변 세무사님들을 봐도 요새는 이제 증여를 하기보다는 가족 간의 매매 거래를 많이 한다라고 하는데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파트가 이제 서울 평균 아파트 중위 가격이 10억 원을 넘어섰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고가 주택 기준도 12억이기도 하고 그래서 시가가 12억 원짜리 집을 부모가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자녀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부동산을 이전하는 형태는 증여로 줄 수도 있고 매매로 줄 수도 있고 이 두 가지가 짬뽕된 게 부담부 증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시가 12억 원짜리를 자녀에게 줄 때 과연 팔 것이냐 줄 것이냐라고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파는 선택을 해요. 왜냐하면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가 12억 원까지는 제로지 않습니까? 세금이 없어요. 다만 이거를 주겠다라고 하면 증여세가 약 5천만 원 잔여 공제하고 약 3억 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취득세도 증여취득세는 4%인데 반해 이제 12억짜리 주택을 매매로 취득하게 되면 3.3%이기 때문에 취득세도 조금 더 싸게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가로 들어가는 세금이 취득세 말고는 없는 현상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아마 반문하시거나 여쭤보실 것 같아요. 아니 자녀가 돈이 어디 있냐. 그렇죠. 혹은 그럼 자녀가 돈을 받아서 부모한테 줘야 되지 않느냐.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자녀가 부모한테 주는 돈 사실 이제 최소한으로 주면 더 좋겠지만 어찌 됐건 그게 국가로 빠져나가는 돈은 아니잖아요. 어찌 됐건 우리 가정 내에 있단 말이죠. 그리고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주려고 했기 때문에 그 돈을 어떻게든 나중에 증여를 활용해서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돌아올 것이 예정돼 있기도 하고 어찌 보면 10억 원, 9억 원 10억 원을 증여했을 때 그 부분을 가만히 놔둔다고 하면 다시 이제 상속 공제를 받고 상속세 없이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매매 형태가 유리하다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부모 자식 간에 이제 매매 거래를 할 때 3억 원 정도는 싸게 거래를 해도 거기에 대해서 증여 문제를 삼지 않겠다라는 증여세법의 규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가가 한 10억인데 7억 정도 해도 상관없다. 맞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시가의 30% 그리고 3억 원 중 둘 중에 작은 금액까지는 싸게 팔아도 괜찮습니다. 라고 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10억 원을 기준으로 10억 원이 안 되는 부동산은 30%를 적용하시면 되고 10억 원이 넘으면 3억 원이 더 적은 금액이니까 3억만큼 싸게 팔아도 되니까 제가 방금 예시로 된 12억 원짜리 아파트라고 하면 12억 원에서 3억을 차감한 9억 원을 가지고 자녀는 12억 원짜리 부동산을 살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런데 이제 자녀가 돈이 없지 않느냐 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실무적으로 해결을 해나가냐면 첫 번째로는 부모가 만약에 그 집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부모가 자녀한테 전세를 사라주는 조건으로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런 방법도 있네요. 예를 들면 시가가 12억이면 전세가율 60% 정도 가정하면 전세 시세가 7억 정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녀한테 9억에 팔아도 된대요. 그런데 부모가 전세를 7억으로 사라줘요. 그러면 자녀는 2억 원만 가지고도 12억짜리 집을 살 수 있어요. 그럼 사실 자녀가 2억 원을 가지고 나 집을 사야겠다고 해서 부동산 투자처를 돌아다닐 때 과연 현금 2억 가지고 12억짜리를 살 수 있는 데가 있을까요? 그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기가 막힌 수단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부모가 살고 있지 않고 삼자한테 전세를 둘 때도 이 케이스는 마찬가지입니다. 맞긴 맞네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어요. 부모와 자녀가 한 가정의 생활을 한다거나 아니면 자녀가 살고 있는 집이었다든가 부모의 집에 자녀가 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9억 원에 대한 총 현금이 필요한 상황이 되는데 그럴 때는 어찌됐건 감정평가를 받아서 진행할 거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일으켜서 매매대금을 부모한테 지급해서 조달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집을 맞교환해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이런 방법도 있는데 실제 사례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린 어떤 저가 매매라고 하는 방금의 방식과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컨셉 자체는 똑같습니다. 자녀가 현금이 유동성이 좀 있다 그러면 부모님의 집을 현금으로 사는 것이고요. 맞교환이라는 것은 단순히 자녀도 집이 있는데 아무래도 자녀가 부모보단 싼 집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집이 있다면 대출이 껴있고 원리금이 나가기 때문에 자녀가 현금이 있을 가능성이 사실 많이 적습니다. 확률적으로. 그럴 때는 부모의 비싼 집을 받고 싶지만 이제 나는 현금이 없고 현물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얘랑 바꿀 수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부터 이제 맞교환에 대한 수요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컨셉 자체는 자녀가 현금을 주고 부모 집을 사오느냐 아니면 내 집 자산 현물을 주고 부동산을 사오느냐 이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종종 보이는 케이스 중에 하나가 살다 보니까 부모 집에 내가 살게 되고 자녀 집에 부모가 살게 되는 일도 종종 보게 됩니다. 서로 바꿔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바꿔 살다 보면 이제 뭐 배우자가 또 주택을 가져올 수도 있고 뭐 갈아타기를 한다든지 이러면서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을 처분해야 되는 이슈가 발생하는데 부모님이 그 집에 살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내가 쉽게 타이밍에 맞춰서 마음대로 팔지 못하는 어떤 이슈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아 이거 집을 조금 다시 원상복구해서 맞춰놓으면 좋겠다라는 수요가 이제 자주 생기기도 하고요. 그럴 때 이제 맞교환이 일어나는데요. 최근에 진행했던 사례인데요. 부모가 똑같이 12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고 자녀가 7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서로 바꿔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다시 원상복구를 시키려고 맞교환을 하시려고 하는데 갭 차이가 5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도 좀 전에 시가의 30% 3억원 둘 중에 적은 금액만큼은 싸게 거래를 해도 괜찮다라는 법령이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 이 갭 차이가 갑자기 3억원이 줄어들어요. 증여세가 안 나오는 범위로. 그러면 사실 이제 2억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면 이제 취득세만 서로 내고 집을 맞바꿀 수 있다라는 건데 그 2억원에 대한 증여세도 사실 뭐 3천만원 정도 상당히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럴 때는 감정평가라는 수단을 활용하면 정말 좋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서 절세를 했냐면 12억짜리 주택은 가능한 한 좀 낮게 평가를 해서 11억원 정도의 평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자녀가 가진 집은 7억짜리 집을 최대 높게 평가를 해서 8억억 정도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갭 차이가 3억으로 줄었잖아요. 증여세가 한 푼도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서로 이제 취득세만 내고 집을 바꾸면서 자녀는 순식간에 8억짜리 집이 11억짜리 집으로 바뀌는 그런 결과가 형성이 돼서 이 맞개환에 대한 수요도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강남 건물주가 국가의 건물을 빼앗기는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는데 최근 건물주들의 세금 부담이 급격하게 커진 이유가 무엇이고 한 100억대가 훌쩍 넘는 강남 건물을 자식에게 물려줄 때 발생하는 세금이 대략 어느 정도 나오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제목이 조금 자극적이었는데요. 건물주분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사실 규모는 저마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못해먹겠다 이제는. 근데 그 이면을 보면 사실 세금하고 건보료 때문에 건보료도 사실 매년 높아지는 사실 준조세 성격의 어떤 보험료이기도 하고 세율 구간 자체도 이제 사실 문재인 정부 때 세율 구간이 과표 구간이 40%, 42%, 45%가 새로 생겨났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세부담이 급격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거를 관리하는 것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굉장히 힘든데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건보료는 건보료되면서 내고 하다 보니까 이거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거냐. 해서 이제 자녀한테 그러면 조금씩 분산을 하면서 증여를 해야겠다라고 했더니 100억짜리 건물을 증여하려고 했더니 증여세 45억, 취득세 4억 원이 넘는 하다 보니까 절반을 이제 국가에 내야 되는 일이 발생하고 부모가 주고 싶어도 자녀가 40억이 넘는 증여세를 낼 돈이 어디 있습니까? 못 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뭔가 액션을 하시려는 어르신분들은 법인도 좀 활용하고 사전 증여도 사실 진작에 진행을 하셨었고 했지만 또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그냥 이렇게 많으면 조금 밀어두겠다 라고 해서 세월이 계속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몸이 아프기 시작하고 하다가 상속이 일어나면 그냥 여지없이 상속세로 절반을 날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자산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50억, 100억 이렇게 자산을 이상 가져있으신 분들은 어찌 보면 저희가 증여세 과세 체계가 10년 누적을 합산으로 계속 업데이트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활용해서 10년 주기로 증여를 하시는데 자산가액이 크면 클수록 이 사전 증여를 빨리 진행하는 게 절세를 위해서 필요하고 빠른 분들은 이제 50대부터 자산 승계를 위해서 조금씩 자녀에게 사전 증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꼬마빌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세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난 원인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시가평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이냐면 국세청에서 한번 2019년도에 보도자료를 내면서 사무처리 규정을 만든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시가가 있잖아요. 그런데 토지라든지 그냥 일반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 시가, 공시가격이랑 비슷한 표현인데요. 기준 시가로 증여를 하고 상속을 하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준 시가와 실제 시가의 차이는 갭 차이가 거의 2배에서 3배 이상 날 수 있기 때문에 세무서 입장에서는 100억짜리 건물인데 세금 신고 자체는 30억으로 들어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세수가 부족한 입장에서 이제 낮은 가액으로 신고가 되는 게 조금 불편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무처리 규정 신설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국세청이 기준 시가로 신고가 들어온 건물에 대해서 직권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세금을 경정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전에 불과 5, 6년 전만 해도 꼬마빌딩은 기준 시가로 빨리 증여를 하는 게 맞아 라고 얘기했던 그 국면이 지금은 기준 시가가 이렇게 크면 이거는 직권 감정 들어올 거야. 감정평가 받아서 하는 게 낫습니다. 라고 이제 의사결정 과정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찌됐건 30억으로 과거에는 세금을 냈었다면 지금은 100억 원으로 증여세를 계산해서 내야 되는 그런 차이점도 굉장히 큰 차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건물은 진짜 힘드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임차하고 있는 건물주분도 등기를 떼어보니까 이제 생애 주기에 맞춰서 자녀분들한테 사전 증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부동산 자산은 유형에 따라서 상속세가 달라서 아파트보다 단독주택이, 월세보다 전세가 상속세, 절세에 유리하다고 들었는데 그럼 이제 부모님 생전에 가장 먼저 좀 정리를 해야 되는 부동산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그런 거 아닐까요? 아까 반포를 예로 들었듯이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재건축, 재개발 이슈가 있는 물건이라든지 시세가 어찌됐건 미래의 가치를 봤을 때 굉장히 급등할 거다라는 자산부터 사실 쌀 때 자녀한테 이전을 해주는 것이 먼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굳이 이제 자산의 종류를 나눈다면 아파트는 유사한 시가들이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어차피 시가대로 상속증여세를 내야 돼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이라든지 아니면 토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기준시가로 신고를 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런 자산들은 어차피 상속세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남겨두시는 게 맞고 시세가 급등할 자산들은 자녀를 먼저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나중에 이제 내일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실 것 같아요. 그리고 다주택자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무엇일까요? 이 부분은 이제 임대사업자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사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임대사업자를 굉장히 장려해서 많은 사람들이 등록을 했었지만 이제 그 혜택들이 또 다시 부동산 규제에서 축소가 되면서 지금 뭐 아파트는 등록조차 되지 않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주택자분들은 종부세라든지 이런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아직까지도 임대사업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주택이 3개가 있어요. 근데 두 채는 종부세 때문에 내가 장기임대사업자로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했습니다. 그럼 한 채는 내가 거주를 하고 있는 거주주택이죠. 근데 국가에서 임대사업을 장려하고 사실 임대사업을 함으로써 임차인의 어떤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대한 것도 보장이 됐었고요. 하다 보니까 임대사업자분들한테도 혜택을 좀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규정한 어떤 임대사업자의 의무를 당신이 이 두 채에 대해서 다 했다고 하면 지금 당신이 거주하고 있는 이 한 채만큼은 거주주택만큼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를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임대주택이 3채가 있든 5채가 있든 이런 규정들을 다 지켰다면 1세대 6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3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를 빼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어요. 주택이 3개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임대사업자 혜택을 받기 위해서 등록을 했는데 하나는 등록을 안 한 거예요. 굳이 내가 임대료도 5%밖에 못 올리는 어떤 그런 규제를 적용받기 싫어서 안 했는데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이 양도차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랬는데 이 세 번째 집을 임대 등록을 하지 않으면서 얘가 비과세가 깨지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얘를 빨리 처분하거나 아니면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서 얘를 비과세 받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오늘 나오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제 상속사 개편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세법이라는 게 매년 바뀜에 따라서 그에 맞는 의사결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는데요. 사실 이제 세금이라는 게 나의 재산과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교과서적인 어떤 판단보다는 우리 각자 가족 구성원에 맞게 재산 형태에 맞게끔 이 세법에 맞는 의사결정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마음이 맞는 나의 상황을 잘 알아줄 수 있는 세무전문가와 만나서 상담을 하고 장기간에 플랜을 짜가는 거는 정말 꼭 필요한 의사결정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변화하는 세법들을 사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고 그에 맞는 의사결정들을 해나가셔야 되는데 이제 저도 부동산 관련된 유튜브 채널에 새로운 세법 개정 내용과 어떤 절세에 대한 방안을 계속적으로 업로드하고 있으니까요. 이 김택스의 채널에서 이제 많이 공부하시고 또 필요하시다면 이제 오셔서 상담 받으시고 하는 등의 어떤 도움을 받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세금 문제가 좀 복잡한 것 같고 나랑 뭐 직접적으로 지금은 관련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말씀하신 거 잘 들어보면은 미리 미리 준비를 하셔야지 나중에 뭐 상속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정말 수억 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말씀 충분히 해주셨지만은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채널 한번 방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상담까지 받아보신다면은 이런 증여 상속 플랜 잘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김동완 세무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민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또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죠. 그리고 워낙 대표님이 다재다능하시긴 하지만 특히나 세금 쪽에 또 일가견이 있으셔가지고 최근에 또 세제 개편이 이루어졌잖아요.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특징이 25년 만에 상속세가 개편이 됐잖아요. 잔여 공제 한도가 5천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5억 원까지는 현금이든 계좌는 이체든 지불한 채를 주든 정말 상속세가 0원인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네, 네. 일단은 조금 혹시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방송 촬영한 날이 이제 24년 7월이니까 7월 말이니까 이제 개정세법 안을 보면은 이게 어떤 어떤 법 이게 있고요. 땡땡 무슨 시행령 이런 게 있어요. 시행령은 정부에서 이제 개정을 해가지고 바로 바꿀 수 있는데 법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최종 결론 나는 걸 봐야 되는데 이제 정부 안대로 그대로 갈 수도 있고요. 절충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최악의 경우는 폐기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최소한 절충되지 않을까. 자, 그러면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중산층에 굉장히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서울의 아파트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상속세 낸다. 보통의 세금이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왜냐하면 서울 아파트가 평균 막 10억, 10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속세가 나올 수 있다. 누구나 내는 세금이 돼버렸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 말은 이제 내려갈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냐면 이제 상속세 일단 과세 방식을 조금 아셔야 되는데 이제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상속이 게시가 되었다고 하는데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피상속인 분께서 갖고 계신 재산을 다 더합니다. 그래서 그 다 더한 뭉치에서 세금을 먼저 때리거든요. 이걸 이제 유산과세형이라고 해요. 좀 어려운 말로. 진행자님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다 더하니까 당연히 이게 커지겠죠. 그러면 좀 높은 세금이 적용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자, 그래서 높은 세금을 먼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자녀가 3명이 있어요. 그럼 그 자녀 3명이 나눠서 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아니고 뭐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 이렇게 100이 있는데 자녀가 3명이면 똑같이 30, 30, 30으로 만약에 나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이걸 이제 취득한 사람이 30에 대해서만 부담을 하면 좋겠잖아요. 이게 유산취득형이라고 하는데 이번 개편안에서는 그건 안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완전히 근본체계를 다 바꿔버리는 거기 때문에 일단 현재 상황으로는 유산과세형으로 가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제액을 늘려주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잘 들으셔야 되는데 이제 상속이 개시가 되면 그 돌아가신 분의 자녀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보통 자녀 1명당 5천만 원이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증여세는 10년마다 5천인데 상속세는 돌아가시는 거 한 번인데 5천만 원이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20 몇 년 동안 바뀌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녀가 예를 들어서 2명이면 5천, 5천에서 1억 그리고 기초공제, 기본을 해주는 게 2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3억이죠. 그럼 3억을 다 공제받으실래요? 아니면 일괄공제 5억을 받으실래요? 해요. 그럼 당연히 5억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내가 자녀가 몇 명 있어야 일괄공제 5억을 받을 수 있죠? 무려 6명이 있어야 돼요. 자녀 6명 5천만 원, 5, 6에 30에 기초공제 2억을 받아야 똑같아지는 거죠. 너무 과하다. 이거 없애자. 그래서 기초공제 5천만 원을 자녀 1인당 5천만 원을 5억으로 좀 늘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녀 한 명 있으면 5억이죠. 그리고 기초공제 2억 들어가니까 7억이 됐죠. 여기에 배우자 공제가 또 들어가는데 배우자분이 살아계시면 최소 5억이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녀 한 명, 배우자 한 명 있으면 12억까지 공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서울 아파트 가격이 그 정도보다는 더 낮으니까 상속세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죠? 왜냐하면 아파트가 한 채가 있는데 공제되는 것 자체에서 벌써 12억을 빼버리니까 그럼 남아있는 게 마이너스 혹은 0이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럼 이제 상속세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과거처럼 서울 아파트에 집안 채 있으면 상속세 다 낸다. 이 말은 좀 들어가겠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 결론이 나면 그게 가는 거고 야당하고 국회에서 좀 협의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서도 조금 일부 조정도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 그래서 연말까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적용 시기를 이제 국회 통과까지 해서 그런 것 같은데 25년 1월 1일 이후 상속 혹은 증여 게시문부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증여는 살아생전에 하기 때문에 좀 뭔가 이렇게 좀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데 그렇죠. 미리미리 할 수 있죠. 상속은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개인적으로는 상속 같은 경우에는 발표한 날부터 좀 소급 적용했으면 어땠을까 네. 제 개인 생각입니다. 네. 아무튼 간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방법을 도입을 하면 한 10억까지는 결과적으로 세금을 안 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약간 한 10억 대 이상의 큰 자산을 물려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은 건지 궁금하네요. 네. 물론 이제 돌아가셨을 때 상황에 따라 다 다른데 기본적으로 기초공제 2억 받고 자녀 한 분 계시면 5억 그리고 배우자분 계시면 5억에서 12억까지는 안 나오는데 또 배우자분이 안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2억 그리고 5억 하면 7억이니까 또 세금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도 10억 넘었을 때 고액 자산이 있을 때 이 경우에는 가장 좋은 방법이 사전 증여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증여가 상속처럼 부의 무상 이전이라는 거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생전에 하면 증여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이기 때문에 그리고 증여 같은 경우에는 이게 10년마다 증여 재산 공제가 새로 생겨요. 우리가 뭐 성년, 자녀 5천만 원, 미성년 2천만 원 이거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이제 10년마다 계속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그 10년이라는 게 내가 이제 증여를 받는 자녀의 나이가 기준이 아니고 증여를 한 행위, 그럴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미리미리 증여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런데 대부분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떤 어떤 자산을 일구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좀 여유가 생기면 그때 이미 자녀들은 막 커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증여나 상속을 고민하신다는 거죠. 뭐 우리가 여유가 되면 태어나자마자 뭐 2천만 원, 5천만 원 증여하는데 그게 많이는 또 안 계실 수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 사전 증여를 해야 된다. 10년 단위로. 그러면 내가 증여 재산 공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팁이 뭐냐면 지금 여기 언론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워낙 이제 상속세만 이렇게 집중해가지고 이쪽으로 좀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세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고 돼 있습니다. 즉 어떤 세율이 변화가 되면 상속세뿐만 아니라 증여세도 같이 적용이 돼요. 자 그런데 이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이 우리 5단계여가지고 과표가 30억이 넘으면 50%거든요. 지금 이번에 이걸 없애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일부에서는 이제 부자 감세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만 보시지 마시고 가장 낮은 세율 10% 그 구간이 과표가 1억이었거든요. 이걸 2억으로 늘릴 수 있어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성년자녀가 5천만 원이다. 그럼 내가 5천만 원 공제를 빼고 1억 최저세율 10%에 맞춰서 주고 싶으면 얼마를 주면 되죠? 1억 더하기 5천을 해가지고 1억 5천을 주면 됐잖아요. 위에 이제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 그럼 내가 5천만 원 공제를 빼고 1억에 대해서 10%니까 1천만 원만 내가 세금을 내면 돼요. 그럼 1억 5천 받고 1천만 원 세금을 냈으니까 1억 4천이 남죠. 자 그런데 여유가 만약에 되신다.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도 도움을 주실 수 있다. 그럼 얼마까지 줄 수 있죠? 5천 플러스 2억까지 줄 수 있죠. 똑같이 최저세율 10%에 걸리니까. 그럼 2억 5천에서 5천 빼니까 2억 남죠. 똑같이 10%예요. 아 전에는 20%였는데 그럼 10% 세금 내면 2천만 원이죠. 그럼 2억 5천 받고 2천 빼고 2억 3천이 남겠죠. 어떤 말이냐면 내가 1억 더하게 해줄게. 그럼 세금 10%만 더 내. 내가 10%만 가져갈게. 지금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되시는 분들은 미리 증여하는 건 기본이기 때문에 어디에 맞춰야 되냐면 최저세율 10%에 맞춰야죠. 최저세율 10%. 그걸 좀 잘 활용하시면 훨씬 더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약간 좀 이게 좀 고급 약간 스킬일 수도 있는데 꼭 세무사님하고 이렇게 좀 검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아주 오랫동안 갖고 계신 집이 있어요. 취득가가 되게 낮아요. 아마 1억짜리라고 해볼까요? 한평생 갖고 계셔서 10억이 나온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거 양도세 만약에 팔면 양도차액이 9억이니까 세금 어마어마하게 나오겠죠. 한 3억 가까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 양도세 3억 꽤 큰 돈이죠. 그러면 내가 이거를 이제 미리 사전 증여를 한다고 미리 팔아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비과세 안 된다고 좀 가정을 해볼게요. 제가 좀 사례를 좀 특수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자 그럼 내가 이거 미리 팔아서 양도세를 내고 내가 그 현금을 가지고 미리 사전 증여할 거냐 아니면 그 10억짜리 집을 현물로 증여할 거냐 사전에 아니면 이제 상속을 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제 상속 같은 경우에는 조금 버퍼가 생기는 거겠죠. 자 10억에 대해서 상속세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자 그럼 상속세 내가 안 내고 내가 그 물건을 받았는데 상속 게시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그걸 매각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양도가 플러스 취득가가 같아져가지고 상속세가 안 나와버려요. 아니 양도세가 안 나와버려요. 그럼 나는 상속세도 안 내고 양도세도 안 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한 20억짜리 해볼까요? 그럼 상속세 나올 수 있겠죠. 아까 12억 넘어갔으니까. 그런데 내가 이걸 곧바로 또 팔면 양도세는 안 나오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거를 사전에 혹은 좀 오래 가지고 있다가 팔았을 때 양도세를 계산해보니까 차라리 상속세를 내는 게 더 나을 수가 있어.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어차피 팔 거면 돌아가시기 전에 직전에 파시지 말고 참 이런 게 말씀드리기 죄송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세무사님들이 그런 거 다 잘 해주시는데 상속세 했을 때 세율 있죠. 10% 이제 40% 그리고 이제 양도세 6에서 45% 그 과표 구간하고 두 개 항상 비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게 더 좋은 건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상속 개시되기 직전에 너무 함부로 물건을 파시면 안 좋을 수 있다. 차라리 상속세 부담을 조금 더 내더라도 뒤에 처분하는 양도세를 더 줄이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것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자원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최근에 약간 세제 개편 이슈가 좀 핫해가지고 하나하나 좀 짚고 넘었는데 가장 좀 화두가 상속세 개편인 것 같아요. 보니까 상속 공제 금액이 1997년 이후로 처음 변경된 것이다 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 부분들이 바뀌었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우선은 두 덩어리가 바뀌었는데 첫 번째는 상속세랑 증여세 둘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상속 같은 경우는 내가 죽으면 자동으로 승계되는 부의 이전, 무상의 이전인 거고 증여 같은 경우는 살아생전을 주는 건데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 거는 상속과 증여 둘 다 적용이 된다. 그래서 세율이 우선 과표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과표라고 하면 거기에 세금, 세율을 매겨서 세금을 내는 건데 원래 1억 원까지가 10% 구간이었어요. 근데 이거 너무 낮지 않냐. 물가 상속 좀 반영해줘라. 왜냐하면 이 세율과 과표도 24년째 안 바뀌고 있거든요. 이번에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억 원을 2억 원까지 엄청 대폭적인 상향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조금 완화가 됐습니다. 2억 원까지가 10%로 바뀌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도자료에서는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물가가 97년 대비 2배 올랐고 자산인 주택가격이 97년 대비 전국 2.2배, 수도권 2.8배 올랐다고 했는데 물가가 97년 대비 2배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개인차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도오르지 않았나 생각은 좀 드는데 사실 이 낮은 부간에서는 상속세보다 영향이 미치는 건 사실 증여 쪽인 것 같아요. 실무를 경험하다 보면 특히나 이제 가장 많이 지금 영향을 미치는 게 신혼부부. 신혼부부분들 처음에 이제 결혼할 때 자금 좀 받는데 혹시나 그걸로 이제 증여세 조사 일어나면 10%까지는 1억까지는 10% 천만 원 내는 건데 그 다음부터 20% 30% 올라가니까 그 세부담이 크니까 그걸 좀 완화시켜주는 쿠션 역할을 할 것 같긴 한데 뭐 예를 들어서 댓글에는 막 그런 내용들도 많죠. 뭐 이제 이게 지금 3배, 4배 올랐는데 가장 낮은 구간은 거의 5억 원까지 해야 되지 않냐 5억 원은 10%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결국은 지금 계정 안은 이제 이렇게 나왔다. 그리고 이제 지금 첫 번째 덩어리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덩어리에 이제 두 번째는 상속세미 증여세 둘 다 적용되는 건데 이 과세표준 30억 원 넘어가는 면 세율이 50%나 돼요. 부담이 제일 큰 구간인데 이 구간을 없애고 10억 원 넘어가면 40%인 그 구간 전 구간으로 이제 적용을 하겠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이 얘기가 바로 나왔죠. 부자 감세다. 이제 그렇게 느끼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부자들이 내는 세금 부분이 확 줄어드니까 그리고 이제 일정 부분 사실은 이제 이 정도의 세금을 내시는 분들은 진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막 좀 더 나아간 대기업 총수 이런 사람들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여기를 내기는 해요. 근데 이제 대기업 총수들이 추가가 되는 게 뭐냐면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할증평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막 최대주주다. 중소기업 아니고 뭐 그러면은 50%에 20%를 더 곱합니다. 1.2배 해서 그래서 60%를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고 이건희 회장님이나 뭐 이런 분들 돌아가셨을 때 60%의 세금을 낸다. 그래서 뭐 20 몇 조에 60%면 12조가 세금이고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이번에 개정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 1.2배 곱하는 거 폐지되고 최고 세율 40%로 되면은 기존에 이제 대기업 총수분들이 60% 내다가 40% 내는 거니까 이거야말로 이제 부자 감세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느끼기에 따라서 다를 것 같기는 한다. 이제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이 부담감을 이제 개인차별로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구간을 범위를 적용받는 분들이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저도 이제 상속세 위주로 업무를 하니까 이런 분들을 만나지만 일반적으로 만나기 쉽지는 않아서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첫 번째 덩어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덩어리 이제 말씀 주시면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잔여 공제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된 것이 가장 큰 이슈더라고요. 그럼 5억 원까지는 현금으로 계좌 이체를 하든 아니면 뭐 집한체를 주든 뭐 상속세가 여원인가요? 그렇게 많이들 이제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제 우선은 댓글이 진짜 그게 많았어요. 아 그럼 이제 증여를 5억 원까지 할 수 있냐. 근데 이 두 번째 지금 개정된 덩어리는 상속세만 적용이 되세요. 말 그대로 돌아가시면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말씀 주셨던 대로 사실 이걸 진짜 많이 물어봐서 이렇게 질문 주신 것 같은데 현금을 계좌 이체를 지금 살아생전에 주거나 집한체에 주는 거랑 상관없이 내가 죽었을 때 주는 상황일 때만 이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잔여 공제는 일반적으로 10년간 5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그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증여 쪽에도 있었고 사실 돌아가셨을 때 자녀 한 명당 5천만 원 공제하는 상속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공제에 대한 시스템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상속세 계산하는 걸 간단히 말씀드리면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재산 총액을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아버지의 상속세를 한번 미리 계산해보겠다. 아버지의 재산 총액을 계산을 해보시고 거기다가 이제 10년간 증여한 내역 아버지가 상속인이나 아니면 5년간 상속인, 이외의자에게 증여한 내역이 있으면 그것도 다 더하셔야 돼요. 세법은 이제 10년간, 5년간 증여한 걸 다 더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대부분 부동산이실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껴있는 채무 임대보증금이나 아니면은 채권채고액 말 그대로 근저당권 빼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신용대출이 있다. 그런 것들 빼시면 얼추 그게 이제 어떤 특정 금액이 나오실 거예요. 거기서 기존에 이제 매일 뺐던 게 일괄공제 5억 원입니다. 일괄공제 5억 원 빼고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5억 원에 최대 30억 원까지 빼주자. 그리고 나서 나오는 금액이 과세 표준이거든요. 근데 이 일괄공제 5억 원이 그냥 무조건 5억 원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이거랑 한 덩어리가 있는데 둘 중에서 큰 금액을 빼주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덩어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기초공제 2억 원 플러스 그 밖에 인적공제라고 해서 자녀가 있으면 1인당 5천만 원 상속인이 미성년자다. 그러면 1인당 천만 원에 19세가 될 때까지 연수 뭐 이런 것도 빼주고 연로자 공제 1인당 5천만 원 장애인 공제 1천만 원 고박이 기대 여명 연수 뭐 이런 걸 했었는데 사실 이게 적용되는 경우가 없었어요. 이게 5억 원을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미성년자 연로자 장애인은 거의 존재하지 않고요. 자녀가 그러면 5천만 원이니까 7명이 넘어야지 그나마 5억 5천이 돼서 일괄공제보다 높다라는 건데 제가 그래도 진짜 상속제 좀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 100건에 1건 정도 자녀가 7분이신 것 같아요. 근데 자녀가 7분인데 자녀가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먼저 또 그러시면 또 이게 빠지는 그래서 흔히들 일괄공제 5억 원으로 이제 알고 계셨던 거죠. 근데 1억에 적용이 됐었던 건데 이게 이제 10억 원으로 늘어나 보니까 엄청난 변수가 이제 생기는 거죠. 아무튼 상속에 한해서 적용된 게 좀 아쉽긴 하네요. 그래서 이제 추후적으로 증여에는 아쉬움이 있다 그래야 좀 말이 또 나오죠. 나중에 혹시 적용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증여는 안 바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녀공제가 5억 원으로 늘어나면 크게 4가지 변화가 예상된다. 하셨는데 그게 무엇인가요? 저는 이제 보자마자 연구를 나름 했거든요. 통계나 이런 것들 보면서 이게 1억에 느끼고 시장에서 정말 1억에 반영될 것 같다라고 느꼈는데 첫 번째로는 우선은 그러면 지금 일반적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의 나이대는 몇 살이고 이분들이 자녀가 몇 분이 있을까를 계산을 해봤어요. 지금 이게 통계로 다 나오거든요. 국세 통계 포털 사이트가 있으니까 60대 이상 상속 말 그대로 돌아가시는 게 91%가 넘습니다. 그리고 70대가 78% 80대가 55%예요. 정말 80대까지 요즘 건강하게 사신다. 점점 이거 프로도 점점 80대 이상으로 넘어가더라고요. 비율이 그저 커지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분들이 그러면 젊었을 때 아기를 낳으셨을 거잖아요. 그때 합계 출산율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1970년도부터 1983년도까지 그냥 합계 출산율 계산해봤는데 1970년도에 진짜 아기를 많이 낳으셨더라고요. 4.5명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83년 되니까 딱 2명 2명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평균 딱 내보니까 단순한 셈법이죠. 물론 다 이게 가족마다 적용된다는 건 아닌데 한 3.27명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3명이잖아요. 3명 고박이 5억 플러스 2억이니까 17억 원이나 됩니다. 기존에는 다 5억 원이었는데 이제 17억 원으로 엄청나게 크게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상속세 신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줄어들까 그걸 계산을 작년 기준으로 한번 해봤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18,200명이 상속세 신고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상속세 내면 부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집안체만 있고 막 배우자 없으면 사실 낮은 가액도 상속세 신고를 생각보다 많이 하거든요. 과세 표준이 1억 원 이하가 몇 명이나 될까 18,000명 중에서 거의 3,000명이 넘습니다. 17%나 되고요. 3억 원 이하가 41% 누적으로 5억 원 이하가 55% 그다음에 10억 원 이하가 75%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그대로 데리고 오면 18,000명에서 14,000명은 상속세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집안체만 있다고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그 고민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물론 이제 점진적으로는 잔여 수가 줄어들 테니까 아니면 어떤 특정 가정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내 개인적으로 난 자녀가 2명밖에 없다. 그럼 이제 7억만 늘어난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평균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을 때는 엄청나게 상속세 신고하는 인원수가 제가 봤을 때는 얼추 절반 정도는 고민 안 해도 되겠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 제 생각이에요. 우선은 많은 액수가 줄어들 거고 그다음에 상속세 신고하는 인원수 자체도 줄어들 거다. 그러니까 나는 아예 상속세를 안 내도 돼. 내더라도 엄청 줄어들겠죠. 구간 자체가 낮아질 테니까. 그래서 상속세에 대한 부담이 좀 완화된다는 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느꼈던 거는 약간 저는 이거 메시지라고 느꼈어요. 요즘 모든 정책이 약간 결혼, 출산으로 막 몰입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출산을 좀 해라 라는 메시지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30대이신 것 같아요. 2, 30대 40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도 이제 주워들었는데 맘카페에서 이거를 이제 자 과연 이걸로 그러면 당신 아이를 낳을 거냐 말 거냐 이렇게 VS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딱 들으면서 생각이 아 이게 약간 진짜 무조건 선택하거나 무조건 선택 안 하겠다라는 그 기준점에 어느 기준에 딱 부합하는 건 아니구나. 말 그대로 아리송하거나 집암마다 이게 더 뭔가 출산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생각하겠구나. 지금 혹시나 이게 이제 개편안이 통과가 된다 그러면 지금 아버지가 아니면 어머니가 나에게 물려줄 재산이 많은 상황이다. 그래서 추후에 내가 미래에 혹시나 상속이 일어났을 때 상속세가 예를 들어서 개정이 안 돼서 50% 세율이다. 그러면 공제가 5억 원이니까 5억 꼬박이 50% 하면 2억 5천만 원의 세금이 이제 미래에 빠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로 자녀를 키울까?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고민을 좀 해야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거의 20년 만에 개정이 되는 거라서 다음 개정이 언제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또 고민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볼 일이다. 사실 어떤 분이 그래서 그 얘기도 하셨어요. 저는 이제 어떤 기자님이 말씀 주신 건데 많이 공감을 했었는데 그러지 말고 3, 5, 7로 가면 극적인 것 같다. 첫째는 3억 그리고 둘째면 5억 5억 셋째면 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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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지금 둘 있는 사람은 셋을 낳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녀를 낳았던 분들은 하나를 더 낳는 확률이 높대요. 더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게 공감이 좀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자녀가 있는 입장으로서 그럴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너무 나가는 방향일 수 있는데 입양 제도가 바뀔 수도 있어요. 예전에 일본 같은 경우는 상속이나 이런 이슈 때문에 입양을 진짜 했었습니다. 법원 판례도 있어요. 이런 식이에요. 가족 형태가 많이 바뀌니까 손자녀를 자녀로 입양한 걸 봐준 것도 있었어요. 그게 인용이 돼요? 일본에서는 되더라고요. 일본에 이제 그건 있었고 한국에서는 그런 입양 제도 시스템이 있는지는 사실 저도 지금 공부 중이라서 이렇게 또 적용이 될 수도 있겠다. 제가 그나마 실무에서 적용하실 것 같다고 느껴지는 분들은 누구냐면 이게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부모님이 이미 먼저 돌아가셨고 이분이 결혼 안 하셨어요. 배우자랑 자녀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상속인 형제인데 대부분 이런 분들은 조카를 자녀처럼 키우시더라고요. 그러면 조카를 입양을 하면 공제 액수가 드러나니까 그걸 고민해 보실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자녀 조카한테 주는 게 목적 적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형태도 발생하겠다. 만약에 개편안이 통과가 된다면 다음에 세 번째로는 유산 취득세로 넘어가려는 발판 아닐까 지금 대한민국은 유산세형이라서 돌아가신 분이 100억이면 100억에 한 번에 과세를 하거든요. 세금이 높아요. 그런데 만약에 자녀가 10명이다 해서 너는 5억 너는 10억 이렇게 나눠줬다고 하면 받은 만큼 내는 게 유산 취득세형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제도 개편이 어려운 게 뭐냐면 엄청나게 큰 틀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공제 액수도 다 바뀔 겁니다. 왜냐하면 공제가 막 분산될 거니까 그 분산 액수를 또 조절을 할 거니까 쉽게 막 지금처럼 공제 똑같이 이어가지 않겠냐 절대 그러게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발판을 마련해서 DB를 쌓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내부적으로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국세 통계 포털에는 상속인 수가 상속인 수가 몇 명인지라 상속인 중에서 자녀가 몇 명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DB를 좀 쌓으려고 하지 않을까 자녀 공제를 받으려면 몇 명인지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방식도 좀 논의될 것 같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저는 실무하면서 개인적으로 느꼈던 거예요. 배우자분에게 재산을 주는 게 좀 소극적으로 바뀔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24년도까지는 일반적으로 상속세를 줄이는 데 있어서 일괄공제도 5억 원 적용되지만 배우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법정 지분이라 실제 받은 금액 딱 그 정도를 경계치로 해서 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에요. 어머님한테 별출 의향이 없었는데 어머님한테 20억 원을 주면 그러면 상속세가 5억 원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먼저 어머니가 그 20억 원을 받고 그 다음에 5억 원의 세금까지 다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어머니가 추후에 돌아가시더라도 15억 원의 재산으로 낮은 상속세를 내서 지금 너무 고액의 상속세를 조금 시점을 이현시키자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돌아가실 땐 배우자가 없으니까 배우자가 상속공제를 못 받아서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그 공제 부담이 커서 이거를 배우자에게 주는 경향이었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괄공제 5억 원에서 17억 원은 만약 늘어나면 어머니한테 굳이 안 줘도 되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말하는 건데 그러면 어머님들도 좀 불안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내가 어느 정도 경제권이 있어야 내 노후 생활을 하니까 그런 면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라는 게 첫 번째인데 긍정적으로 사실 생각을 해보면 이건 오히려 자녀들에게 사회적인 재투자 재생산에 기여하는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참여 받아서 아버님이 가업을 좀 이어갈 거야 이런 식의 생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다양한 가정 형태마다 고민하는 바가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게 영향을 미치시는 분들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말씀 들어보니까 확실히 다양한 시나리오가 펼쳐지네요. 네. 시나리오가 상당히 많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잔여 2명의 경우에는 잔여 공제 10억 원 배우자 공제까지 더하면 최대한 40억 원까지 상속세를 안 내도 된다.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정말 그렇다면 사실상 상속세는 신경 안 써도 될까요? 우선은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좋은 질문이다. 그리고 나도 내년이 되면 만약 이대로 개정이 되면 어쨌든 제 업무에 대한 프로세싱도 많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실질적으로 많이 해봤는데 두 가지 관점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로는 상속세에 대한 계산 구조를 알아야 된다. 말 그대로 돌아가신 날에는 10억 정도가 있었다. 그래서 내가 자녀가 몇 명 있어가지고 공제액수가 20억입니다. 그러면 난 어차피 세금 안 내네 라고 생각하실까 봐 첫 번째로는 돌아가신 분이 10년 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내역까지 합쳐야 됩니다. 저도 이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수임이 되지는 않았었는데 돌아가실 때 40억 정도였는데 증여한 게 10년간 100억이 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100억이라고 치면 140억 원으로 상속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거를 많이들 납득을 못하세요. 왜냐하면 예전에 증여했는데 왜 이걸 얹어서 계산하냐. 그런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룰이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세법이 그렇기 때문에 10년 동안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걸 얹어서 계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낮은 세율이 10%로 냈는데 그게 9년 전이다. 그런데 지금 세율이 50%다. 그러면 다시 얹어서 차액인 40%를 내야 됩니다. 이게 엄청난 이슈인 거죠. 말 그대로 돌아가신 날 10억인데 알고 봤더니 10년 내 상속인 대표적으로 배우자랑 자녀잖아요. 자녀에게 준 금액이 자녀 결혼한다고 3억조 2억조 배우자로 명의로 사조 해버려가지고 이게 20억이 넘어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히려 신고 안 했어 가산세가 엄청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조사 때 엄청 불리해질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무조건 체크를 해보셔라. 근데 지금 상속인은 10년이고요. 상속인 이외자는 5년이에요. 상속인 이외자로 대표적인 게 사위, 며느리, 손주, 형제 이 정도까지 있는 편인데 그분들에게 돈 준 금액이 증인지 아닌지를 미리미리 계좌 내역 10년치 걸 확인해가지고 좀 솔팅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사위한테 준 게 7년 전인 거예요. 그러면 5년 내니까 아니니까 상속세랑은 상관없지 않냐라고 하는데 이 상속세는 세무조사가 무조건 있거든요. 없는 건 자체 결정이 내려진 거예요. 이건 별로 조사 안 해도 되겠다. 금액이 낮으니까 그런 건 조사를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끝내는 건데 10년치 계좌 내역 봤는데 7년 전에 사위에게 준 내역이 포착됐다. 상속세는 안 내죠. 근데 그 당시에 증여세를 만약에 안 냈다. 이 증여세를 이제 걷는 겁니다. 말 그대로 상속세 조사를 하면서 다양한 파생이 많이 일어나요. 특히나 많이 제가 경험하는 게 아버지가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 임대소득을 누락을 했다거나 본인이 직접 한다고 몇 개가 빠지고 신고 안 하고 그러신 거예요. 그거 10년치 내역에 대해서 파긴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내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또 포착이 되기도 하거든요. 다양한 것들이 파생이 될 수 있다. 대표적인 게 두 번째가 추정상속 재산이라고 해서 1년 내 2억 원 2년 내 5억 원의 인출 금액이 있으면 그건 납세자가 소명을 해야 됩니다. 납세자가 소명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돈 얼마를 어디다 뺐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조사 신고 안 해도 된다라는 관점보다는 그런 금액을 내가 입증을 해야 되는구나. 납세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엄청 신경을 써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아버지가 어디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항상 이제 뭐 종교에 말 그대로 의탁하실 수도 있거든요. 기부단체에 엄청 기부하고 그러실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거는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상속세 신고에 신경을 써야 된다. 과거랑 달라졌어요. 지금 24년 같은 경우는 이제 개편이 된다라는 가정하에 공제액수가 낮으니까 어쨌든 부동산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꾹꾹 최대한 낮췄습니다. 감정평가로 최대한 낮춰가지고 아 지금 새 부담이 너무 크니까 우선 낮추시자 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근데 공제액수가 예를 들어서 20억관이 됐어요. 근데 이 상속재산이 나머지 거 다 합쳤때 15억원이다. 그러면 어? 나 신고 안 해도 되네. 저는 그 관점은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는 끝이지만 저는 시작이거든요. 근데 이게 말 그대로 시세가 15억원인 거지 세법상 이 가액을 무조건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신고서에 반영을 해야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면 좀 편해요. 앞동에서 나랑 똑같은 아파트가 15억에 팔렸다. 그럼 그 금액 끌고 와서 쓰는 건데 저는 그래도 이렇게 말씀드리죠. 감정평가를 해서 올려라. 최대한. 이 무리라는 게 지금 어차피 남았지만 이게 더 쓸 수 있으면 더 최대한까지 써라. 이 말이죠. 왜냐면 지금 찰찰 넘쳐있는데 지금 이 상속세 신고기간인 6개월이네. 이걸 놓치면 다시 못 써요.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18억까지 올리면 그러면 원래 15억 원으로 갔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내가 이거를 상속받고 나서 양도를 해요. 대부분 그때 아세요. 아 이 취득가액이 상속가액으로 되는구나. 그래서 부랴부랴 국세청에 떼봅니다. 그럼 국세청이 15억 원으로 막 짱 박아놨어요. 그러면 나는 5억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야 되는 건데 이게 한 1억 9천 정도 내거든요. 근데 이게 18억으로 올리면 2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는 한 5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하나의 선택 때문에 1억 3천만 원을 줄일 수 있는데 이게 기간이 상속세 신고기간이네 해야 돼요. 아유 뭐 어차피 안 내니까 신경 안 써도 돼. 이러다가 그 금액을 로스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20억까지 극적으로 올라간다고 그러면 미래에 팔 때 세금은 아유 0원이겠죠. 그리고 아파트는 이 정도인데 제가 진짜 걱정스러운 건 다가구 주택이더라고요. 다가구 주택도 비슷하게 시세의 개념으로 가죠. 그 동네 빌라촌이나 원룸촌에서 그러면 평당 얼마입니다. 뭐 이래 말해줘서 그냥 우리 아버지 거 15억 정도 하나 봐. 근데 세법은 그렇게 계산하지 않죠. 가늠 수치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 빌라촌에는 나랑 똑같은 다가구 주택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 가액을 어떻게 매기냐면 공동주택가격이나 개별주택가격으로 매겨버립니다. 그러면 그 가액은 10억보다 좀 더 낮은 금액이죠. 대부분 70% 정도 60% 정도니까. 그럼 이게 가격이 10억으로 설정돼 버리면 미래 20억에 팔 때 그때 세무세에서 저게 왜 10억이에요? 아니 그때 신고 안 하셔서 우리가 그냥 공동주택가격이나 개별주택가격으로 했다. 아니 그런 법이 어딨냐. 그런 법이 세법에 있다. 근데 세법을 무지해서 내가 이제 와서 가격을 바꾸려고 한다고 해도 바꿀 수가 없죠. 왜냐. 그 기간을 놓쳐버렸으니까. 근데 그 가격을 10억으로 하면 양도소득세가 와우 끔찍하죠. 엄청나게 몇억의 금액이 나올 거니까. 근데 좀 더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감정평가 봤는데 이 정도면 300만원 내외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액 하나 내시고 미래의 양도세 엄청 줄이는 게 맞는데 그걸 놓치시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 꽤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결국은 갖고 있는 이 물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으면 이걸 오히려 끝까지 잘 활용하셔야 된다. 지금 타이밍 아니면 이 물을 활용할 수가 없다. 그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이 당장 적용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건가요? 이거 지금까지 제가 사실은 잔여공제 5억 원으로 계속 말씀드렸는데 좀 듣고 싶지 않은 소리 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통과가 될까 라는 생각을 사실 좀 하고 있어요. 그래요? 2주간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에 걸쳐서 9월 2일 날 정기 국회로 갑니다. 그러면 이게 저희 국회가 대한민국 국회가 300석이잖아요. 의석이. 그런데 150석이 넘어가면 법안에 통과를 좀 할 수 있는 파워가 있죠. 그런데 민주당 측이 지금 170석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분들이 이제 이 세제 개편이 나왔을 때 바로 입장문을 냈는데 이런 공제보다는 일괄공제 그러니까 누구나 적용받는 자녀가 있든 없든 적용받는 게 그 일괄공제 5억 원을 10억 원으로 높이고 그렇게 높여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고 그다음에 여당과 야당 다른 의원분들도 또 이런 의견도 있어요. 이거를 10억으로 올리고 일괄공제를 배우자 공제를 5억 원에서 미니멈을 10억으로 올려주자. 그런 식의 현실적인 방안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통과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약간 조율이 무조건 국회에서 좀 일어날 것 같다. 그래서 공제 액수가 무조건 안 생긴다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아니에요. 왜냐하면 민주당 측도 무조건 올려주려고 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자녀공제 5억 원으로만 무조건 될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좀 지켜보셔야 된다. 두 번째로는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는데 지금 이제 돌아가신 분들 전화가 진짜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7월에 돌아가셨다. 8월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저희의 아버지도 이거 적용받는 거냐. 왜 그러시냐면 8월에 돌아가시면 상속세 신고가 9, 10, 11, 12, 1, 2월까지거든요. 아니 내년 아니냐. 그러면 나도 적용받아야지. 라고 하시는데 지금 개편안에는 25년 1월 1일 이후에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만 이걸 적용을 합니다. 소급 적용이 안 된다. 네. 소급 적용이 물론 국회에 통과됐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자르지 않으면 이게 그럼 계속 이것까지 더해주라 이것까지 더해주라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미리 알고 계시고 그래서 제가 터무니없는 소리지만 진짜 어쩔 수 없이 하는 말이 좀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다. 제가 뭐 할 수 없는 방향이지만 25년에 그래도 혹시나 지금 좀 심각한 상태시면 좀 더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의 염원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세무사님 영상 중에서 가장 인기 많은 영상이 현금 증여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의 세법 개정안이 적용되면 현금 증여에 대해서 바뀌는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애석하지만 이게 바뀌는 부분은 이제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과세 표준 1억 원 부분이 2억 원까지 늘어난다. 이 정도의 사항만 존재하는 바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 생각에는 그 증여 관련한 공제 액수도 좀 높여주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개편안이 안 나왔어도 국회에서는 논의를 할 수 있어요. 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이유를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사실은 증여를 하시는 분이 크게는 세 종류인 것 같아요. 물론 세 부자인 건 좀 다 다를 수 있지만 첫 번째로는 상속세의 부담이 너무 커서 좀 미리미리 주겠다. 왜냐하면 이게 10년이 지나야 증여를 하고 나서도 이제 합쳐지지 않으니까 말 그대로 초기화가 될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상속을 대비해서 증여를 해주겠다. 라는 마인드가 첫 번째이신 것 같고요. 이건 좀 재산이 많으신 분들이 이걸 좀 고민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증여자 입장에서 세금을 줄이려고 할 때 많이 합니다. 말 그대로 주는 사람이 그럼 무슨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무슨 이득이 돼서 증여를 하느냐 이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가 높아요. 3주택자 이상이고 과세표준 12억 넘어가면 세율이 2배, 거의 2배 이상 중과세가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주택 하나 줘서 주택수 좀 줄이자. 내가 보유세 갖고만 있어도 내는 세금이 너무 부담되니까 주자라는 입장도 있고 두 번째로는 주택이 3개인데 하나 없애고 그러니까 하나를 증여를 하고 내가 이 주택을 일시적 일세대 이 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으면 비과세를 못 받았을 때와 세액 차이가 몇 억씩 나는 경우도 있으세요. 근데 이제 일시적 일세대 2주택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년 정해져 있거든요. 기간이 도래했는데도 지금 시점에서 증여해서 주택수 하나 없애고 얘 하나를 팔아야 되겠다. 그게 내 입장에선 더 유리하겠구나. 그런 관점에서 증여를 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그리고 세 번째가 제가 이제 사실은 좀 더 증여자산 공제가 늘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관점 중에 하나인데 자녀들이 마중물이 사실 필요해요. 최근에 이제 세제 개편이 됐던 게 10년 내 5천만 원은 원랩트 있었지만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공제 1억 원이 신설이 됐었죠. 그렇죠. 말 그대로 결혼 전 2년 후 2년 그다음에 출산하고 나서 2년 이내 증여를 하면 1억 원 증여를 더 해주겠다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거가 생길 정도면 뭐냐면 결혼 자금이 그만큼 비싸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채널에 왔을 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TVN에서 2억 9천만 원 결혼 전쟁이라는 서바이벌 예능이 있었어요. 이것도 신랑이랑 신부가 웨딩드레스랑 턱시도 입고 갯벌에서 막 뛰어 다니는 거예요. 10일간 10게임에서 1등한 예비 신랑 신부에게 결혼 평균 자금 2억 9천만 원 상금으로 주는 게임이에요. 이야, 세다. 네, 좀 슬펐죠. 그 아름다운 모습하고 속바지 보이면서 뛰더라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진흙탕, 결혼이 왜 진흙탕이라고 꼭 묘사돼야 될까. 물론 이제 그게 뭐 실감 날 수는 있겠지만 한편으로 좀 슬펐어요. 되게 슬펐어요. 너무 예쁘게 이제 방송 메이크업 해줬는데 갯벌에서 뛰라고 하니까 그리고 너 왜 못 뛰어 하면서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게 좀 안타까웠어요. 근데 그게 2022년도 결혼 평균 자금이 2억 9천이에요. 근데 이거 23년에 나왔는데 2023년에는 결혼 평균 자금이 3억 3천이었거든요. 엄청 많이 뛰었네요. 그렇죠. 지금 24년도 3억 넘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부담이 너무 커요. 그리고 결혼 출산 공제가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제가 실무주역에서 경험하니까 이런 일도 있어요. 결혼을 9년 전에 했어요. 첫째가 7년 전에 나왔어요. 둘째를 5년 전에 나왔어요. 그리고 난 나이가 찼어요. 저는 이걸 공제 못 받아요. 그렇죠. 결혼도 옛날에 했어. 그렇다 갑자기 이혼할 수도 없잖아요. 공제 받으려고 이혼하고 다시 재혼하는 것도 좀 그렇고 출산을 또 해? 아 이건 좀 쉽지 않죠. 그러니까 누구나 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왜냐하면 자녀한테 마중물이 필요한 건 결혼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결혼은 이 취업이라는 첫 번째 관문을 돌파한 경우가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취업이든 사업이든 창업이든 기본적으로 마중물이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쓸 거거든요. 창업을 해서 잘 되면 아 넉넉하니까 이제 결혼 좀 해볼까? 이럴 수도 있는 건데 아니면 난 그래도 좀 이제 나의 말 그대로 이 둥지가 있어야지 결혼하니까 집이 필요한데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아니면 지금 투자를 해서 불려가지고 주식 투자를 해서 불려가지고 내가 이걸로 결혼을 하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자금이 좀 제한되어 있어버리니까 많은 분들에게 좀 힘들지 않나 그래서 현금 증여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좀 증여재산 공제를 왜냐하면 증여재산 공제가 성년 잔액이 2014년도에 3차에서 5천억 증액됐거든요. 한편으로는 약간 또 물가상승률을 반영을 하면 10년 전에 비해서 좀 올라갔으니까 조금이라도 액수 좀 늘려줄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의견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금투세는 약간 폐지되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고 종부세는 대신에 약간 좀 개편해서 빠지는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이로 인해서 앞으로 부자들의 자산이 부동산에서 뭐 금융 자산으로 넘어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실제 고액 자산가들은 이번 세제 개편을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거든요. 우선은 제가 느낀 자산가 분들은 부동산만 하신 분은 부동산만 쭉 하시기는 해요. 주식에 대한 공부를 아직은 좀 뭐랄까요. 접근을 많이 안 하시기도 하고 근데 점점 달라지는 게 느껴지는 게 좀 젊으신 고객들 50에서 60대 분들은 주식도 하세요. 무조건. 약간 좀 넘어가신 분들은 주식은 이제 예전 스타일인 주식이 약간 IMF를 경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좀 이제 위험했다라고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 좀 더 젊은 층으로 내려올수록 주식의 비중이 조금씩은 생기는데 어쨌든 부동산에서 금융자산을 넘어가는 계기가 모르겠습니다. 바로 될지는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부동산 가게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또 화랑이라고 막 하니까 뭐 신고점을 찍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아 지금 부동산에 있지? 뭐 이렇게 보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금투세 같은 경우 폐지 말이 나왔는데 사실 아직까지도 논의가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국회에서 여러 가지 여야가 이제 첨예하게 대립하는 세법의 주제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항상 매년 보면 그게 손에 꼽으면 다섯 개 내외더라고요. 금투세가 결국은 이제 그중에 하나의 안인데 금투세로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폐지하는 방향으로 갑시다. 대신 이거는 이렇게 바꿉시다. 라고 해서 이게 합치가 어느 정도 이뤄지지 않을까 거래라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합치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금투세가 폐지가 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좀 어떤 분들에게는 불리하고 어떤 분들에게는 유리한 방향으로 또 세법 개정하는 다른 식이 바뀔 수 있고 아니면 금투세는 우선 유예로 갑시다. 왜냐하면 제도 개편이나 사회적 현상을 좀 지켜봐야 되니까 우선 3년 유예하고 다시 얘기 나눕시다. 유예하더라도 또 그 다음에 그 시점에 대해서 또 폐지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유예가 나쁘다. 이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폐지는 다시 논의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금투세가 되면 사실 납부자가 엄청 늘어나잖아요. 10배 이상 증가돼 버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종부세도 이번 개편에서 얘기 나누지 않았는데 최근에 뉴스에서는 사실 그것도 잡혔습니다. 종부세 그래도 넣어야 되지 않겠냐 여야가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국회로 다시 이게 보정해가지고 추가해가지고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분도 생길 수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약간 좀 추가한다면 원래 금투세에 있었던 내용인데 이거는 개정이 별개로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주식하시는 분들은 이건 무조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2월 과세라는 게 주식에서 생깁니다. 이건 뭐 예전부터 언급을 몇 번 했기 때문에 해외 주식하시는 분들은 약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가장 해외 주식에서 세금을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전략 가장 간단한 게 예를 들어서 남편이라고 하겠습니다. 남편이 테슬라를 1억 원에 샀다. 그리고 6억 원이 지금 된 거예요. 그러면 아내에게 증여를 하면 10년간 배우자에게는 증여를 6억 원까지 할 수 있으니까 첫 증여라고 한다면 증여세가 안 나오실 거예요. 6억 원 증여를 하고 배우자가 받자마자 바로 팔면 6억 원일 테니까 물론 이제 약간의 변동은 있겠죠. 근데 거의 6억 원의 가액이 맞을 거니까 양도소득세도 0원에 나오실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해외 주식하는 분들이 쓰는 절세 팁 중에 하나였죠. 근데 이게 24년까지밖에 못 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게 5개월 남았다. 5개월 남았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면 무조건 좀 활용을 해라. 왜냐하면 이거를 이제부터는 어떻게 바꾸냐면요. 증여를 하고 나서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만약에 양도를 하면 6억 원, 6억 원 계산한 세금 액수와 그 다음에 1억 원 예전에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과 지금 양도가액의 세금이 나오실 거잖아요. 5억 원의 양도세 얼추 계산하면 22%니까 1억 정도 나오실 거예요. 1억 원과 0원의 차액 중 큰 금액으로 세금을 내라. 1년 이내 팔면 이걸 2월 과세라고 합니다. 2월에서 과세시키겠다라는 내용인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개편될 것 같아요. 이건 좀 통과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한국 주식이든 해외 주식이든 코인이든 이런 것들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많이 권하는 게 뭐냐면 사실 제가 지금 코인 관련된 세금책을 쓰고 있는데 사실 코인책 얘기도 잠깐 하겠지만 내가 세금을 한 번도 낸 적이 없는 그런 자산 관리, 자산 형태에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세금에 대한 고민을 거의 안 하시는데 한 번 이 세금에 대해서 타격을 입으면 너무 내상이 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권해드리는 게 그것과 유사한 제도를 쓰고 있는 게 대부분 어디냐면요. 부동산이에요. 가장 복잡하고 고도화된 세금의 모든 게 총체가 망라되어 있는 게 부동산이기 때문에 여기 시스템을 여기에 끌고 가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해외 주식이 사실 간단하죠. 번돈, 그 다음에 예전에 취득가액 빼가지고 세금 내는 건데 왜냐하면 부동산은 이미 2월 과세가 과거에 5년이었고 그 다음 10년으로 늘어났어요. 기간이 또 증여하고 나서 10년 있다 팔아야 돼요. 너무 길죠. 그래서 지금 1년으로 나온 이 세제 개편안은 제가 봤을 때는 통과가 될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예전에 주식 같은 경우 장기 보유하면 또 과세 특례 해줬었어요. 예전에 9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인가 왜 1년이냐면 그때 1년하고 3년 이렇게 제도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뭐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미래까지 생각을 하면 지금은 1년인데 미래까지 생각하면 이걸 3년으로도 바꿀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제도 개편은 과거에 썼던 것들을 좀 차용해서 쓰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가상자산 같은 경우도 유예 유예 2년 되실 것 같아요. 우선은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인 업비트나 빗썸 여기서 시스템 구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 시스템 구축하려고 2년 정도 유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또 주목해야 될 개정 항목?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결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많이 저번에 이번에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출산, 양육 관련된 건데 결혼하시는 분들이 좀 보면은 나 이런 것들 좀 신경 써야겠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 결혼 세입 공제라고 해서 결혼, 말 그대로 혼인 신고하면 그 연도에 50만 원의 세금을 빼줍니다. 신랑 50만 원, 신부 50만 원. 그래서 이제 24년도부터 26년도까지 우선 적용을 해본다고 하는데 이 기간이 연장될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우선 3년만 한번 해보고 시장 분위기를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뭐랄까요? 부담이 좀 덜 해줄 수 있죠. 근데 생에 한 번밖에 안 되세요. 24년에 결혼하고 25년에 이혼하고 26년에 재혼한다. 못 받으세요. 예전에 결혼했었다가 이제 재혼을 이번 참에 이 연도에 한다. 그러면 안 받았었기 때문에 이분은 받을 수 있고.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개인적으로 우려되는 반대. 꼭 이렇게 약간 보조금이나 지원금이 적용이 되면 그것과 관련된 상품가격을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신랑 신부가 50만 원 지금 원래 내야 될 세금이 있는데 그걸 돌려주는 개념이잖아요. 어차피 신랑 신부가 100만 원 이상 벌었네 이득을. 그러면 우리 상품을 100만 원 올릴까? 이렇게 될까 봐 걱정이에요. 안 그래도 이제 결혼 관련된 비용들이나 상품들이 가격이 너무 부담스럽다. 신혼부부들이 그런 얘기가 많은데 그런 게 좀 적용이 안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썼어요. 댓글로 50만 원 장난 아니야. 이 금액까지 지금 뭐하라는 거냐. 그런데 저는 왜 이해가 갔냐면 누군가는 50만 원의 공제를 못 받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미리 출산 준비를 한다고 해서 실업자 상태인 거예요. 직업이 없는 상태면 왜냐하면 이건 세금을 돌려준다라는 개념이니까 내가 연말정산이나 아니면 사업을 해가지고 내야 될 세금이 50만 원이 됐을 때만 돌려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내야 되는 세금 20만 원이면 50만 원 미만이니까 20만 원만 돌려주거든요. 낼 돈도 없다고 하면 50만 원 받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이 상품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 그 사람한테는 이중고가 되어버릴 거예요. 돌려받는 것도 없고 말 그대로 상품 가격이 올라가 버리고 그래서 공제액수를 예를 들어서 300만 원씩 해준다. 그러면 부부 합쳐서 600만 원이지만 어떤 부부는 예를 들어서 남편은 돌려받는 게 100만 원이고 배우자는 받는 게 0원이에요. 받는 게 가족 입장에서 100만 원인데 상품 가격이 600만 원이 올라가 버리면 그러면 오히려 더 많은 피해가 또 발생할 수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가액을 우선 50만 원 설정하고 데이터를 좀 본 다음에 단계적으로 좀 가액의 변동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정부 측에서도 전부 다 이런 거 생각해서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게 여러분들이 감안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릴 게 혼인하게 되면 이런 게 있었어요. 나 주택 하나 있고 신부도 주택 하나 있어서 둘이 갑자기 결혼하면 주택이 두 개가 되니까 너 비과세 못 받아 이러면 결혼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나서 그냥 주택 첫 번째 파는 거는 그냥 비과세 해줄게. 근데 그 기간이 5년이었어요. 결혼하고서 5년 이내에 팔아라. 근데 그 기간은 이제 10년으로 늘려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5년 넘으신 분들은 주택 한 채 한 채 있는데 아 우리 결국 비과세 못 받네.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7년째예요. 그러면 지금 팔면 절대 안 되겠죠. 왜냐하면 세제 개편은 25년 1월 1일에 될 확률이 높고 저는 이거는 거의 100% 통과될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세금을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거의 이런 건 통과가 돼요. 정부가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근데 적용되는 시점이 25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팔아버리면 이제 큰일 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잠깐 이거 세제 개편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내년에 8년 차다? 그럼 되잖아요. 적용되니까 내년에 팔아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라 라고 말씀드려요. 이게 원래 이제 동거봉행이라고 해가지고 원래 배우자분 예를 들어서 아버지 어머니 모신다. 그러면 이거 빼주는 거 똑같은 유사한 제도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미 10년이었는데 얘가 이제 10년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좀 늦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릴 거는 좀 센세이션한 세금 제도입니다. 이거는 부영이라는 그룹에서 21년 이후에 아기 출산하면 직원에게 자녀당 한 명당 1억 원씩 줬었어요. 그냥 막 1억 원씩 줘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떤 기자님이 제게 연락 와서 이런 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가능은 하죠? 가능은 한데 뭐 그러게나 많이 주셨어요. 그때 70억인가 주셨거든요. 대단하시죠 어찌 보면. 가능은 한데 문제는 제가 딱 떠오른 생각이 두 가지다. 근로소득세를 그걸 또 내야 된다. 그럼 생각은 정말 나오겠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원래 있던 제도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과 관련해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를 해주는데 그게 월 20만 원. 그런데 1억 원을 받았다? 의미가 없네. 그러면 이게 말 그대로 그래서 여기서 기재부 보도자료 딱 그 사례를 세제 개편안에 사례를 썼는데 총급이 5천만 원인 사람이 1억 원을 추가로 받으면 근로소득세가 2,440만 원이 된대요. 그런데 이제 비과세를 적용하면 260만 원. 원래 내야 됐던 5천만 원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니까 이 차이가 2,180만 원? 이것만 내지 않잖아요. 4대 보험이 확 늘어나버리니까. 부담은 거의 2,500 넘어갈 건데.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게 이거 근데 세금 혜택을 주지 않으면 사실 근로자에게 부담이 너무 클 것 같다. 그래서 그거를 반영해 주셨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자기 자녀를 취업시킨 다음에 100억을 줘버리면 어떡하냐. 비과세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분명 제재한 조건을 늘 것이다. 내가 봤을 때는 안 봐도 뻔하다. 무조건 늘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걸 넣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25년도부터는 24년도 이걸 받을 수 있어요. 근데 25년도부터는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그리고 공통지급 규정. 그러니까 모든 근로자를 똑같이 너도 태어났으면 100만 원 너도 1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상세 내용은 나와봐야 되겠지만 공통지급 규정에 따라서 지급받는 급여만 해당이 되고요. 그거 바로 넣었습니다. 친족인 특수관계인에게 출산에 대해서 주는 거는 안 된다. 이건 좀 그럼 좀 애석하긴 하죠. 내 자녀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자녀에게 줄 수는 없기는 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생각은 했어요. 공통지급 규정으로 똑같이 줄 수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그리고 그걸 맥스를 차라리 정해놓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부영 회장님이 와 톡국에 1억 해버리니까 지금 가액이 이제 한도 없이 됐는데 추후에는 이게 좀 개편이 돼가지고 가액이 좀 낮아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일부 댓글에선 저는 그것도 봤었어요. 이게 사실 아이를 낳으면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 결국 사업체보고 그럼 주라는 거 아니냐. 사업체가 좀 부담을 많이 느끼하지 않겠냐. 예를 들어서 노조가 있는 데에서는 그럼 이런 것들 지원을 무조건 집어넣어라 라고 해버리면 오히려 사업체 측에서 사주 입장에서는 약간 곤란하실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생각치 못한 변수니까 그런 변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관련된 공제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니까 이게 이제 직접이든 간접적이든 여러분들의 영향이 미친다 생각하시면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세법 개정안에 담긴 정부의 약간 속내는 무엇인지 또 이번 개정안을 최악의 개정안이라고 비판한 분도 있던데 세무사님께서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우선은 세금이나 제도는 항상 간접적 경험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그 효과가 드러나진 않고 저도 약간은 예측을 해본 거지만 이 예측들이 어떻게 펼쳐질지 또 모르거든요. 가족 환경마다 너무 다르고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최악의 개정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결국은 개인차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찌 보면 이번에는 기업도 살려보고 그런 의도로 좀 해본 것도 있는데 기업을 살려야겠다고 한다면 추후적으로 기업이 자진해서 그런 세금도 많이 내고 이런 변화가 이끌어지고 예를 들어서 밸류업도 이슈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밸류업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 주고 밸류업 회사에 투자를 하면 개인주주들 배당도 분리가서를 좀 낮게 내주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적용을 하고 있는 건데 무조건 그걸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이런 긍정적인 요소의 변화를 좀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상속세를 전문으로 하는 입장에서는 어찌 됐든 공제가 드디어 바뀌는구나. 저는 진짜 이 부분은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잔여 공제가 될지 일괄 공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든 양이 된 정부든 어쨌든 공제 수준 변화시켜줘야 되겠구나. 지반죄 있다고 상속세를 내니까 그걸 바꿔준다는 측면에서는 그 측면에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요. 결혼 측면도 약간은 하나씩 지금 뭔가를 하려고 하는구나. 무조건 정부가 하는 일이 나쁜 건 아니니까 어쨌든 몇 개는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바가 있고 이게 실현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이유는 세수 결손이 생기니까 오히려 더 걷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이 계신 분들도 있죠. 왜냐하면 결국 세수가 만약에 부족해진다 그러면 복지 차원의 문제가 좀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누구는 세수 관련된 세법 개정으로 혜택을 보고 누군가는 복지가 또 줄어들 수도 있겠다. 이런 변수가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으니까 그걸 엄청 큰 그림에서 적용할 때 결국 개개인 입장에서는 누군가는 최악이고 누군가는 최선일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무조건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좀 애매하지 않나 저는 상속적으로 말씀드리면 다행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나오셔서 정말 세법에 관련해서 중요한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이거 절대 지금 통과된 게 아니다. 상속세도 그렇고 앞으로 말씀드렸던 금투세랑 가상자산 그다음에 결혼 관련된 것들도 아직 다 확정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세제 개편은 나왔을 때만 뉴스를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연말 연초에는 통과 그렇게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잘못들 하세요. 근데 절대 그렇지 마시고 특히나 큰 재산이 걸린 상속 같은 경우는 연말이나 연초에 무조건 어떻게 확정이 되는지 확인을 꼭 한번 해보시고 본인에게 어떻게 적용하는 게 좋을 건지 그 계획도 한번 세워보시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세법 개정안 발표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아직 100% 확정은 아니다라는 걸 꼭 알고 계시고 실제로 나중에 확정이 된다 라고 한다면 그때 한번 다시 모셔가지고 어떤 부분이 확정이 되고 뭐가 달라졌는지 하나하나 알아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장원 세무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